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. AI 하주입니다. 이 영상은 실제일까요? AI일까요? 이 영상은요? 네, 모두 소라로 만든 영상입니다. 12월 9일, 오픈AI가 소라를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. 소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라.com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고요. 채 GPT와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만 유럽연합과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동시에 오픈된 터라 서비스가 공개되고 초기 접속자가 폭주하여 현재는 사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. 며칠 지나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소라의 5개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스토리보드 기능. 나의 스토리보드대로 영상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며 영상 생성 시 해당 기능을 사용해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보드를 구성하듯 영상 제작 과정을 시각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장면을 글로 작성한 후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키면 빈 공간을 소라가 채워 넣습니다. 두 번째, 리믹스 기능. 배경을 유지한 채 영상 내 특정 요소를 새로운 요소로 교체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예를 들어 예시 영상처럼 전체적인 배경이나 샷의 느낌은 유지한 채 건물의 종류를 바꾸거나 맘모스를 로봇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세 번째, 리컷 기능. 영상의 일부분을 잘라내어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마음에 들지 않는 컷을 잘라내고 앞컷의 영상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루프 기능. 무한 반복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귀여운 짤 영상, 반복성이 필요한 짧은 영상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블렌드 기능. 두 개의 영상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기능입니다. 예를 들어 예시 영상처럼 나비와 난초를 결합하여 나비가 난초로 변하는 영상을 만드는 등 독창적인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. 기존 AI 영상들은 샷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쉽지 않았는데요. 소라가 공개한 기술들을 봤을 때 사용자가 AI 영상 제작 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소라, 재미있는 AI 서비스인 건 알겠다. 근데 도대체 얼마냐? 사용요금이 궁금하실 텐데요. 일단 소라는 채 GPT의 유료 요금제인 채 GPT 플러스와 채 GPT 프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채 GPT 플러스는 20달러, 채 GPT 프로는 200달러입니다. 채 GPT 플러스 사용자는 1000크레딧을 제공받아 월 50개의 우선순위 영상, 해상도 720px, 최대 5초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고요. 채 GPT 프로 사용자는 1만 크레딧을 제공받아 월 500개의 우선순위 영상, 해상도 1080px, 최대 20초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프로 요금제가 나왔을 당시 무려 200달러라는 비용 때문에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있었는데요. 소라 사용을 요금제에 포함하기 위해 프로 요금제를 200달러라는 비싼 금액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. 런웨이의 무제한 요금제가 월 95달러이기에 해당 요금제보다도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. 다만 영상 생성과 채 GPT 사용 요금을 묶어놓은 걸 생각하면 소라의 영상 생성 퀄리티에 따라 기존 런웨이나 다른 AI 영상 서비스의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들이 프로 요금제로 넘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제 생성 영상이 런웨이와 비교했을 때 어떨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조만간 소라를 직접 사용해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AI 하주였습니다. 안녕